여기가 어딘지? 고인도의 디바 박은빈, 차조영! 차하결 씨 나와주세요! 박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왔죠? 네. 대신 할게요. 어.. 은빈 씨 너무 좋아 지금. 중간에 뭔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진짜? 이 춤을 썼어? 이렇게 잘 췄신다. 정엽 씨의 목표는 독자, 업자, 웃자라고. 업자는 무슨 수입이야? 둔색감이 두드러지지 말자. 청녀도 없어질 때는 괜찮아, 이게? 렛츠고! 차하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를 같이 했었는데 매일매일 사연마다 개인기를 지켜가지고. 특급 공지입니다, 오늘. 개인기 보여주면 힌트 하나 드릴게요. 어? 뭐야? 나나나나나나나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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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하자, 슈화의 대결. 세전보스. 근육 올리고 있습니다, 근육 올리고 있어요. 왕의 대결입니다, 왕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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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대결.